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학기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입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불변의 법칙. 자 우리 이제 35회 기출시험을 봤는데 지금 시점은 시험을 본 날로부터 한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시험 당일날은 제가 빠르게 답을 위주로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이 모든 기출 문제 모든 지문을 꼼꼼히 좀 해석하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층 분석하고 36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1년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크게 삶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더 많은 걸 배우고 좀 더 단단하게 다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35회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평이하고 좀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는 왜 쉽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연하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석가모니가 했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화살을 조심해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팩트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체계적 위험 그런 거 있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거 두 번째 화살을 조심하라는 건 그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자기감을 얻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화살을 피해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스스로 많이 괴롭히지 마시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또 용기 내셔서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회 기출문제 심층분석 들어가보죠. 각 단원마다 문제가 출제된 걸 보니까 총론에서 이렇게 다섯 문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역시 단원마다의 출제 문제 구성이 좀 더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여기에 근거를 하나 제시할 수 있는데 총론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제론 시장론이 역시 다섯 문제, 네 문제 이건 뭐 평양에 나왔죠. 정책론도 비슷하게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건 투자론이 원래 투자론은 좀 어렵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이 투자론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어려운 단원문제가 적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좀 낮춰졌고 그 다음에 금융론 개발관리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들이 또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물론 우리 사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 하나가 개발관리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금융론 개발관리론이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좀 쉬워졌고 감정평가는 언제나 나왔던 유형에 큰 변화 없이 뭔가 조금 약간 변형시킨 계산 문제가 하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찌 되거나 여기서 좀 우리가 특이하게 볼 점은 어려운 투자론이 좀 적게 나왔다. 근데 내년에 36회를 대비할 때 투자론이 적게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34회에 많이 나와서 올해도 분명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론을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적게 나왔어요. 내년에는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 부담은 돼요. 그렇지만 재밌어요. 오히려 좀 알고가 나면 재밌고 이 학기론에서 가장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단원이 사실 투자론이에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가 투자 잘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자 어찌 되거나 36회에서는 투자론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계산 문제는 비슷하게 올해 35회에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근거가 이건데 경제론 두 문제 시장론 두 문제 이렇게 있는데 이 시장론의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우리 차안땡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죠. 컨버스의 분기점을 딱 보자마자 30초 컷으로 딱 풀어낼 수 있는 거고 경제론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역시 경제론도 풀 수 있을 거예요. 두 문제 중에 물론 두 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만 풀 수 있었다 쳐도 이 시장론의 두 문제는 맞출 수 있고 투자론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졌겠지만 개발론, 금융론의 여기에서 하나가 사실 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계산문제 이것도 계산문제 중에 가장 쉬운 거예요. 계산문제 중에 가장 쉬운 유형 3개가 이번에 35회 출제가 된 거예요. 3개는 계산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연습했으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었을 거고 개발관리로는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비율인대차 문제가 나왔고 감정평가로는 평이하게 거래사례 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이 나왔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우리 사례 가격을 구할 때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제시하면서 토지 가격을 직접 주지 않고 한 번 좀 사고를 요하는 이런 조금 변형된 문제가 나왔지만 충분히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계산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와서 이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작년에 역대적으로 이 계산문제 거의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가 너무 어렵게 응용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산문제를 해봤자 못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거다. 그럼 출제자는 좀 더 더 35에 계산문제를 평이하게 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예상했던 내용이죠. 거의 그대로 평이하게 나와서 계산문제를 준비를 많이 제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했었죠. 그런 분들은 계산문제에서 많이 맞췄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도 이 9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거 하나 빼고 이걸 찍어서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 빼고 거의 다 7, 8문제 이상씩 계산문제를 맞았어요. 그러면 합격 점수 이상 맞추는데 어렵지 않겠죠. 사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밴드의 합격 후기를 보니까 거의 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맞았다라고들 많이 좋아하면서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60점, 65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밴드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높은 점수에 글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낮은 점수에 후기를 올리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올리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거나 계산문제가 쉽게 나와서 난이도가 좀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고 난이도에 따라서 이건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상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에 출제되지 않거나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 놓고 난이도 하의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것을 난이도 하로 잡아요. 난이도 중의 문제는 약간 변형된 응용 문제인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되는 질문은 명확하지만 앞에 뭔가 좀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들을 써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거나 멘탈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스킬을 방법적인 걸 써가지고 좀 응용된 문제로 바꿨을 때 난이도 중에 해당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난이도 중에 의해서 선생님들마다 이 35의 기출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난이도 중의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제법 7문제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거의 많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매년 4월달에 보는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문제에서 특이할 문제가 있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 거의 유사하지만 변형된 지문들이 있으면 수업 중에 계속 제가 해석을 해주죠. 마지막까지 벼락치기 특강에서도 계속 제가 정리를 해줬던 그런 지문들이 여러 개 나와서 답으로 나왔어요. 나머지 지문은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딱 그 지문을 보는 순간 어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나오면 이걸 틀리게 낸다 그랬지 라는 것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면 20문제가 넘는 경우가 난이도 하에 해당되니까 어렵지 않게 합격 점수 이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부동산학 개념을 강의하시는 분 중에 감정평가사 문제를 건들지 않았다라면 거의 다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저도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36개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잠깐 좀 정리를 하면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언제나 계산 문제 4문제 정도 9문제 10문제가 평균적으로 출제되는데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계산 문제는 연습을 자주 하면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딱 보자마자 계산기 누르면서 답이 딱 명확하게 나오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재밌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기초 산식부터 초등학교 수학 지식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계산기를 누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도록 좋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꼭 명심하시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 출제 경향이 그래요. 어떤 개념과 용어를 정리한 데 있어서 글자 하나, 토시 하나를 가로를 치면서 여기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 올바른 단어 이런 걸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의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념과 용어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 중요하고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의에서, 용어 정의에서 그 글자, 단어를 잘 유심히 체크해 놓으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언제나 우리 시험 준비할 때 지문의 키워드를 찾아서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 이건 뭐 명확하죠. 역시 35회에서도 나머지 지문이나 답이 되는 지문에서 키워드만 알면 쉽게 자신 있게 맞다트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문을 볼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출제자가 어떨지는 잘 저도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을 출제하는 분이 부동산학개론의 출제위원으로 같이 들어간 것 같은 예상이 좀 들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내고 검수단들이 있어요. 그 전해에서 성적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8박 9일 정도의 시간으로 출제자 함께 합숙하면서 문제를 계속 평가하면서 난이도 조절하고 겹치는 문제 시중에 나왔던 문제들과 겹치는 거 일부 겹치는 문제를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제자가 그 검수단에 들어가서 이번에 시험 검수를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팩트인데 덕에에서 이제 30명이 모여가지고 출제 문제를 검수하는데 독일에서 학개론에 스마트학개론을 가지고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황지원 연예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스마트학개론을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얻었구나라고 해서 저도 좀 한 번 더 자부심을 좀 느꼈습니다. 어찌 됐거나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35회까지 봤으니까 무수히 많은 문제가 출제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 유형을 바꾸다 보니까 지문과 문제의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앞부분에 총론이 원래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앞부분에 나와가지고 난이도를 높인다거나 그 다음에 각 문제에서 지문 배치를 할 때 답이 명확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지문이지만 4번이나 5번에 숨겨놓고 앞에 1, 2, 3번을 좀 어렵거나 어려운 처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책에 없는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제의 배치도 마찬가지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거의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이제는 전에는 이제 거의 순서를 어느 정도는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왔다 갔다 보통 7단원 나오면 계속 7단원 문제가 이어졌는데 이번은 정책론이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개발관리론도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여러 단원들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물론 총론과 감정평가로는 앞뒤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문제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이렇게 섞어놔서 좀 더 난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테마별로 공부한다면 단원별 이걸 섞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 문제에서 어려운 지문이 앞에 있을 때 답이 되는 지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 연습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언제나 제가 문제 풀 때 처음 보는 건 답이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답이 될 확률이 적죠. 그런 것들은 일단 스킵하고 읽어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내면 안 돼요. 배웠던 것 중에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옳게 나왔냐 틀리게 나왔냐만 해석하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면밀히 따져봐서 제가 가르쳤던 부분과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얼마나 적중했는지를 좀 더 또 나중에 어떤 홍보 자료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40문제 중에서 37문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벼락체기 특강까지 했을 때 충분히 가르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두 문제와 한 문제. 이 한 문제는 제가 가르쳤던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 지적법에서 등기 등록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뭐 이의제게 논란의 여지도 있긴 한 문제긴 하는데 이 한 문제는 등기 등록과 관련된 건 제가 가르치지 않았고 두 문제는 일부는 가르쳤는데 일부는 답이 되는 지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고 자 37문제는 제가 충분히 답이 되는 지문을 찾을 수 있게 열심히 강의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 댓글로 찾아와 주셔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합격하신 분들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에 자 토지의 특성에서 오른 거라고 했네요. 오른 거 자 부동성, 자연적 특성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죠. 이건 뭐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 지역 부인에 경합한다.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 이 부자가 부동성, 부동성이 없으면 인접성 관련되어 있죠. 여기에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감정평가에서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렇게 얘들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1년 내내 주구장창 외웠던 거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사례를 통해서 지가 산정이 어렵다라고 해야죠. 개별성이 있으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면 사례들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지가 산정하기 쉽지 않겠다. 이거 비슷한 것은 표준지 선정이 쉽지 않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대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고 3번에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야죠. 단기적으로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물리적 공급은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에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나왔으니까 용도는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용도 전환할 수 있어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릴 수 있다. 택지 양은 늘릴 수 있죠.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농지를 택지로 바꾸거나 바다에 있는 매립에서 택지나 농지의 양을 늘릴 수가 있죠. 이런 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문적 특성 나오면 경제적 성질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연적 특성 나오면 물리적 성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시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 5번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킨다. 감가상각이 필요가 없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연적 특성에 물리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었고. 1번도 좀 옳은 걸 찾으니까 좀 난이도가 높이긴 했지만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고 답이 되는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으니까 충분히 맞췄을 것 같고. 2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실수했어요. 토지에 관련된 용어다. 그러면 토지의 분류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할 건데 옳은 거 보니까 기억에 지적제도 용어에서 지적법과 관련됐나 보네요. 지적에서. 용도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거라고 했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토지의 분류에서 등기 등록 단위를 배웠는데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법률상 개념으로써 등기 등록 단위 필진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필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좀 따져보면 필진은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2차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법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류,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필지를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 건 아니죠.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예를 들면 전, 답, 과 이런 거. 전, 답, 과나 과수원 얘기하는 거죠. 또는 국어.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해서 이렇게 지적교에 등록하는 거는 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하시는 분은 지목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지목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니은은 어렵진 않죠. 집가공주제도의 용어에서 이 말은 왜 나왔는지 좀 해석해 보길 할 텐데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시상권 사용소에 잃지 않은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낮이라고 하죠. 자 지가공주제도에서 용어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표준지를, 표준지를 얘를 감정평가할 때는 낮이 산정평가를 한다 그랬죠. 낮이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다. 그래서 이 낮이라는 정의가 지가공주제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낮이 산정평가가 이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없는 걸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면 건물 없는 걸로 조건을 붙여서 가정에서 평가할 수 있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면 없는 걸로 가정해서 낮이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한다 라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낮이 이렇게 물론 이제 지목 낮이냐 필지 낮이냐 이렇게 좀 더 찍어야 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필지를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좀 됐다라면 지목이라고 좀 체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필지는 등기 등록 단위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요. 등록 단위 등기 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토지를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건 이거 구분해서 등록하는 건 지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죠. 자 3번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로에 들어갈 거 요즘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서 명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오죠. 자 다세대라고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암기했을 때 연세 가중이 있었죠. 연세 공동이 있었고 가중이 있었고 44336 이렇게 암기했어요.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다. 자 근데 여기 있는 4433은 층이 아니라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계층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층과 계층은 다른 거죠. 이건 우리 시험에 33에도 나왔고 33의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분명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5층 건물인데 5층 건물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다. 필로티 구조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일대. 자 이건 무슨 주택이냐라고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층을 얘기할까요. 5층 건물이지만 1층이 필로티 구조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층수는 이 필로티 구조를 제외하고 4계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계층 이하인데 바닥면적의 합이 660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이 주택은 뭐다? 연립이라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층과 계층은 다르다. 건축법에서 층과 계층을 구분하지 못하면 주택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것도 뭐 이의제기를 이렇게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받아들일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하나 모잘라가지고 그런 게 이의제기 받아들이길 바라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용 같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바닥면적의 합이죠. 건축면적이 아니라 자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이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계층이라고 나와야죠. 바닥면적 사계층. 답은 4번. 이렇게. 뭐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명확하게 여러 번 계속 층과 계층에 대해서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자 어쨌든 3번의 답은 4번이고 자 4번 문제가 역시 또 이의제기가 올려져 있는 문제이긴 한데 자 이건 우리가 학기론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죠. 공시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여기서 등장했어요. 물론 이제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온 거고 맞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라고 그냥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문제였고 자 등기 방법으로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라고 했는데 자 20톤 이상이면 톤이죠.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할 수 있어요. 25톤의 기선은 등기할 수 있다. 얘는 기억은 맞고 근데 이제 리은과 디귿 자동차와 항공기는 등기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에요. 등록 대상의 물건이다. 자 리은이 이제 얘가 이의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이의제기를 좀 올려드렸어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 1위라도 있으면 제가 이의제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건데 자 이 문제가 이의제기를 한 문제이긴 한데 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이라고 나왔네요. 나무는 입목등기를 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는데 입목등기의 정의는 수목의 집단이라고 나와야 돼요. 집단. 근데 여기서 출제자가 한 그루라는 것을 얘를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야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거야. 수목의 집단을 입목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의도해서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얘가 아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이다라고 이렇게 답안이 나왔는데 실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등기한 게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그걸 찾아냈고 저도 다시 또 이제 등기소에 문의해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해가지고 봤더니 그 집원의 주소에 입목등기가 돼있고 입목등기부를 보니까 한 주의 나무가 등기가 돼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도 등기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법령과 실제 사례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법령이 우선한다는 특별한 조건을 주거나 그래야 이게 답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번 기역과 리얼이 맞다라고 하면서 복수정답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건 뭐 좀 시간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거나 우리가 이제 입목등기는 수목의 집단을 등기해서 입목으로 된다라는 건데 한 그루의 나무도 실예가 있긴 하더라.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내셨는지 아마 그 실제 입목등기 한 분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등기부를 바로 올려주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사례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 되거나 좀 이해가 많이 많았던 문제이긴 한데 이건 난이도 극상의 문제로 무조건 틀리게 하려고 했던 문제죠. 5번 보죠. 지문이 길고 문제도 길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기에 긴장된 상황에서 이번에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뒤에 쉬운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앞에 문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토지 분류해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문이 나와서 한 번 당황스러웠고 층과 계층에 대해서 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분들은 또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 4번을 보니까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문제를 냈어. 이따구로 냈어. 라고 하면서 욕을 할 거고 5번 문제를 보니까 지문이 또 길어요. 짜증이 이제 확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읽기도 싫고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였어요. 이 처음에 앞부분이 어려웠다라면 그냥 과감하게 넘겨가고 뒤에 먼저 풀면 안심이 되면서 어 쉬운 문제 나왔네. 그러고 해서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문제를 풀면서 어느 생각이 들죠. 자신이 생기면 이제 앞 문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접근해서 올바른 답을 찾기에 좀 유리한데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무조건 풀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가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겠죠. 어쨌든 한번 보죠. 관할구역 중 농지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서 도시개발법령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수용방식으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수용과 환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문도 좀 제법 길었어요. 제가 언제나 문제 풀 때 지문이 길면 몇 번부터 5번부터 푸는 게 유리하다. 출시자가 지문을 길게 내거나 문제를 길게 낸 의도가 있어요. 답을 찾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 답은 1번에 넣기보다는 4번이나 5번에 넣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럼 5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개발 절차상 환지 방식은 도시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 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서 동의를 받는 횟수가 적어서 절차가 간단한 게 아니라 많아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였죠. 수용은 정부가 수용방식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은 동의를 얻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5번을 딱 보는 순간 환지가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 라고 느낌이 다 왔어야 돼요. 이건 여러 번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던 거고 그럼 나머지 지문을 한번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수용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 대토라는 것이 우리 학교는 처음 등장했는데 대토로 인해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왔는데 대토는 이런 거죠. 수용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했어요. 그럼 보상금을 줘야 되겠는데 돈으로 주지 않고 물론 수용당한 피수용자가 나는 현금 받지 않고 토지를 받기를 원하겠다. 이 근처에서 다시 재정착을 원한다. 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현금 대신에 보상을 토지로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대토권이라고 하고 대토제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대토로 인해서 라고 했는데 대토가 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겠는데 현금으로 받으면 10%가 공제되고 대토로 받으면 40%가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더 할 수 있죠. 세금 감면을 위해서 대토로 받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가를 상승시킨다라고 했는데 개발구역 밖에 대토로 했을 때 정부가 토지를 대신 보상으로 줬을 때는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개발구역 밖에 땅을 조성해서 원래 이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에 뭐 거의 쓸모가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농지나 이런 땅들을 잘 조성해서 택지로 바꿔요.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땅을 택지로 바꿔서 단독용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바꿔서 주택을 지어서 거주할 수 있는 택지로 바꿔서 대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밖에가 원래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 정부가 이걸 개발해서 택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이 택지가 많아지니까 지가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주변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대토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어렵다. 모른다. 그러면 스킵 패스 해가지고 5번까지 넘어갔어야 되고 2번 보죠.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피해 매각부담이 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맞죠. 정부가 수용을 해서 정부 땅이 돼서 개발을 했어요. 이걸 분양할 때 분양해서 분양하는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3번에 사업시행자의 사업부담에 있어서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라는 거죠. 이 초기 사업비를 얘기하는데 이건 개발할 때 땅을 살 거냐 매입할 거냐를 의미하는 거죠. 수용방식은 땅을 사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환지방식은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죠.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든다라는 내용이었죠. 4번에 보니까 4번이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4번이 답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그래도 5번도 얘기했죠. 여러 번. 그래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문제죠.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개발이익은 정상을 초과한 치가상승분을 얘기하죠. 치가상승분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였죠. 땅을 개발된 토지로 돌려줘요. 이때는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죠. 개발되어서 치가 올라간 만큼 면적을 줄여서 돌려주니까 그런데 원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돌려받았어요. 환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도시가 안정화되고 발달되면서 그 뒤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정부가 다시 지가상승분을 뺏어가기가 어렵다.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려워. 환지방식은 원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역시 감정평가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지문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거죠. 그런데 얘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 5번에 환지방식은 더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답이었네요. 어쨌든 나이를 높이기 위해서 지문이 긴 걸 썼고 6번 한번 보죠.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지문이 길어요. 그러면 몇 번부터? 5번부터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틀린 거라고 했는데 5번에 보니까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 토지신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고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수수료. 수수료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 그랬죠. 예를 들면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있고 얘는 소유권 이전이 없고 얘는 개발주체가 신탁회사죠. 수탁자라고 하는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및 건축 분양까지 다 하고 사업위탁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에 주체가 되어서 하되 돈 주면서 개발업자에게 건물만 잘 치워줘. 대가로 수수료 줄게 라고 하는 방식을 사업위탁이라고 하죠. 보니까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의 전문성인 제3자에게 제3자 이건 신탁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고 라고 나왔어요. 이전하는 것이 공통점이 될 수가 없다. 얘는 소유권 이전하고 얘는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경험이다라는 것이 틀린 거죠. 5분을 딱 보는 순간 땡큐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문이 길면 5분부터 읽어야 되는 연습을 했던 분도 시간을 좀 줄이는데 효과를 보셨을 것 같아요. 1분부터 보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강정에서 우리가 지시성 타투 이렇게 외웠던 거죠.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지역을 설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분석하려면 지역을 설정해야죠. 지역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 이렇게 하니까 지역경제 분석하려면 지역을 설정해야죠. 당연히. 이번에 보니까 개발업에 관한 법령에서 중요한 건 시공은 뭐한다? 제외한다.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 이걸 개발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개발에 시공은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였고. 3번에 보니까 민간이 자금을 줄일수록 건설하고 건설 B를 얘기하는 거죠. 빌드. 일정의 운영을 한 다음에 소유 및 운영 나왔으니까 온 오퍼레이트 O를 쓰는데 뒤에 내용이 또 있죠.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 트랜스퍼 이렇게 나오니까 BOT 방식을 얘기하네요. BOT. 민간 투자 사업 3섹터 개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으로 구분했을 때 도시 및 주관경 정보법상 재건축 사업이래요. 재건축이라고 나오죠.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노후 낙후되어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짓는 거니까 당연히 재개발이죠. 재개발 방식에 속한다. 이건 뭐 기본적인 지문이었을 거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자 7번. 이제 사실 6번도 어렵진 않죠. 5번부터 읽었으면 땡큐가 바로 나왔을 거고 이렇게 내려왔어도 5번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이제 7번부터 좀 더 쉬운 문제가 등장하는데 자 4P 믹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시장 점유회에서 STP와 4P가 있는데 4P 나오면 재판, 가유 이렇게 공부했었죠. 재판, 가유, 제품, 그 다음에 재판, 판매 촉진, 판초 그 다음에 가격, 가격, 유통 경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근, 미음. 기역, 니은, 디근, 미음. 땡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거예요. 야 그래도 뒤에 문제는 좀 쉬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7번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고 자 8번 보죠. 자 균형 변화에 따라서 옳은 거라고 했는데 자 역시 이거 각각 하나씩 풀어보려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5번부터 읽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었죠. 이건 뭐 딱히 4, 5번의 답이 많은 건 통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좀 어렵게 내려고 할 때는 4, 5번의 답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5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네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양 증가하고 양 감소하겠죠. 양 증가 양 감소가 똑같으니까 양은 불변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양은 불변이고 불변이고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이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틀렸고. 자 4번에 모두 감소할 때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경우 얘보다 얘가 크다고 나왔네요. 얘보다 얘가. 이렇게 부등호 체크하면서 비교 지문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럼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감소면 양 감소 양 감소 그 다음에 공급 감소의 가격 상승 양 감소 나왔으니까 음 땡큐 이렇게 했으면 쉽게 좀 풀었을 만한 문제죠. 자 나머지 지문도 보죠. 1번에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동일하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양 증가 양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큰 경우 얘가 더 크다고 나왔네요. 자 그럼 얘를 따라가니까 감소하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인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와야 되고 3번에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자 이런 지문 잘 봐야죠. 여기서는 얘보다 얘가 주어가 뒤에 나왔는데 3번은 얘가 얘보다 이렇게 실수를 좀 유발하는 지문을 쓴 거예요. 언제나 답 앞에 뭔가를 장치를 해놨어요. 어려운 걸 좀 내겨놔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게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이는 역할로 문제의 지문 배치를 이렇게 좀 유도했던 것 같아요. 자 수요 감소폭이 얘가 더 크게 변하니까 감소면 양 감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죠. 뭐 풀어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시간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비교 지문을 좀 유심히 봤어야 되는 문제고 자 9번 보죠. 출제자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이 문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 자 보니까 가격 탄력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피셀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자 아파트의 에이저 아파트의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 얘기를 찾아라 라고 하죠. 해당 지원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로는 양을 우리가 중요시하니까 그 문제에서는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 라고 이걸 계산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원인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2% 이렇게 상승했고 다른 제와를 얘기하는 거죠. 오피셀 가격이 5% 이렇게 상승했더라라고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푼다 그랬죠. 자 아파트 수량을 변화시킬 때 첫 번째 아파트의 가격이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켰을 거야 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제와 가격, 오피셀 가격이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전체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따진다 그랬죠. 자 얘가 얼마나 변했냐 라고 할 때는 곱한다 그랬어요. 요인의 변화와 여기에 가격 탄력성 다른 제와에다가 교차 탄력성을 곱해서 양을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0.9고 가격 2% 변했으니까 곱하면 1.8%가 나올 거고 자 교차 탄력성 0.5, 다른 제와 가격이 5가 변했으니까 곱하면 2.5 이렇게 됐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방향, 그래서 요인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아파트 가격은 2%가 올랐다라는 게 중요하고 오피셀 가격도 5%가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얘가 오르고 얘도 올랐대요.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오피셀과 아파트는 대체제 관계라고 나왔네요. 그럼 대체제면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피셀 가격이 비싸니까 오피셀 산다 안 산다.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얘 안 사고 얘 안 살 때 그러면 아파트는 뭐 한다? 산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오피셀 안 사고 아파트는 산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8이고 얘는 플러스 2.5니까 두 개 더하면 플러스 0.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7% 상승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연습 많이 했던 문제고 출제가 너무 좋아한다. 경전에서 가장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전체 수량 계산하는 문제였죠. 나왔으니까 저랑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돼요. 뭐 특이하게 속임수를 썼던 문제가 없으니까. 자 10번 보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몇 개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뭐 기존에 기출문제에서 나와서 여러 번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거니까 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자 가격이 변하려면 시장에서 수요나 공급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공급도 가격 변화시킬 수 있죠. 공급이 감소한다라면 공급 감소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공급을 감소하는 요인이었다라면 결국 가격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어진 4개 중에서 수요 증가 요인이거나 공급 감소 요인을 찾아라라는 문제였어요. 이때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공급자가 나오거나 건축, 생산, 건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공급과 관련 있는 요인이죠. 자 보니까 건축 나왔어요. 건축 그럼 얘는 공급과 관련된 요인이니까 건축자재,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어렵겠네요. 공급 감소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 소득 증가하면 나머지는 이제 수요 요인인데 돈 많이 벌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 요인 선호도가 줄었다. 이건 수요자가 인기가 살려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인기가 줄었다. 그럼 수요의 감소를 얘기하는 거고 자 대출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상승했다. 대출 이자율 그럼 대출 받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 대출을 받는다는 건 수요자가 대출 받는 거죠. 아파트 담보 대출은 주택 살려고 대출 받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찾아보니까 수요 증가 얘가 있고 공급 감소가 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하나, 두 개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 충분히 쉽게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더 쉽게 나왔으니까 박스형인데 물론 문제 유형이 몇 개냐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네 개만 나와서 이게 하나만 더 나오거나 두 개가 더 나오면 엄청 나이도가 극상이 되는 문제이지만 네 개가 나와서 좀 쉽게 출제된 것 같고 네 개가 나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